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 것이고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 것이고 40살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자식 다 키고 60살서부터 120살까지 뭐하고 살 거냐 곰곰이 생각해야 돼 만약에 곰곰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은총 가득하게 살 수가 없어요 평창도 중요하지만 여주의 땅이 15만평이 있으니 그걸 개발해봐라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개발 전담 신부예요 그런데 평창은 15,000평인데 여주는 15만평에 내가 이제 그거를 꾸미려고 하면 내가 또 한 20년은 그냥 흘러가겠어요 너무너무 바쁘게 나는 20년 동안 할 일이 있어요 나는 늙어도 걱정 없어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주교님이 또 한 번은 부르시더니 용인의 대대리에 5만평이 있으니 그것도 개발하려는 거예요 나는 8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거야 나는 얼마나 좋아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아프리카의 생태마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의 생태마을 꾸미려고 생각을 해보면 10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100살까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나는 전체로 생태마을 꾸미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40개 생태마을 꾸미고 싶어요 그럼 난 12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거야 늙어서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건 사는 게 저주예요 오래 사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 계획을 한 번 짜보세요 나는 60살에 뭘 할 거고 70살에 뭘 할 거고 80살에 뭘 할 거고 90살에 뭘 할 거고 100살에 뭐 할 거다 신부님 언제 살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계획은 가져야죠 계획이 이씨 살다가 죽는 사람이랑 계획 없이 그냥 대척 없이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랑은 삶의 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런 생각을 곰곰히 해라 두 번째 내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운동해야 돼 아프면 안 돼요 100살까지 살면서요 이제는 죽지도 못해요 죽을만하면 살려갖고 죽을만하면 살려갖고 와서 죽지도 못해요 이제 의술이 좋아갖고 죽지도 못해요 그럼 귀향 앞으로 50년 살 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한 70, 80대 갖고 이제 똥오줌 싸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어디 위에 누워서 자느냐 하면 비닐 위에 누워서 자요 이불을 맨날 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닐으로 두꺼운 비닐으로 깐다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똥 싸면 이제 그거 딱 꺼내고 거기 또 뉘우고 똥 싸면 또 뉘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 수영장 다니고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 행복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6.25 전쟁 끝났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살았느냐 하면 세계에 가난하기로 세계 6위였어요 IT 아시죠? 지난해 지진이 일어났던 IT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IT는 어떻게 삽니까? 정말로 거적대기 속에서 살아요 근데 50년이 지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규모 13위 소비지수 7위 이탈리아보다도 더 잘 써요 그리고 올해 1조 달러 경제 규모 1조 달러 우리 어렸을 때는요 100억 달러 수출 맨날 그러고 자랐어요 그거 배우고 자랐어요 그런데 천억 달러도 아니고 1조 달러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 이런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 거예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 그래서 제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지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서한이라는 데서 다녀왔어요 진시황 묘 있는데 근데 그 진시황을 끌던 마차가요 말이 4마리야 4마리 그 대단한 진시황을 끌고 가는 마차가 말이 4마리예요 여기 정조임금이 아버지 육릉에 갈 때 여기서 말 몇 마리 끌고 왔는지 알아? 전체 행렬이 120마리도 채 안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2000cc를 2000cc 차를 타고 지금 여기 성당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말 몇 마리를 끌고 온 거냐면 150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말 150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옛날에 왕은요 여름에 얼음 좀 먹고 싶으면 동빈고 서빈고 막 뛰어가서 그냥 막 얼음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집집마다 냉장고에서 열면 얼음 다 있어요 동빈고 서빈고 다 있어요 옛날에 진시황보다 옛날에 정조임금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정신적인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남들은 100년 역사가 넘는데 우리는 겨우 30년 40년 됐는데도요 세계 4위 시장이에요 4위 시장 대단한 거예요 텔레비전 잘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잘 만들어요 2009년 기준으로 미국 LED 텔레비전 시장 90%가 한국 텔레비전 유럽에서는 내가 2004년인가 5년 갔을 때 이미 우리나라 LG가 거기 1위 참 잘 만들어요 파나소닉이라는 일본 텔레비전 회사가요 한 달 전에 손 들었어요 텔레비 사업을 포기했어요 뭐라고 포기했느냐 하면 우리는 삼성 LG 텔레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 사업을 포기한다 차 잘 만들죠 텔레비전 잘 만들죠 배 잘 만들죠 휴대폰 잘 만들죠 반도체 잘 만들지 우리가 땅이 넓어요 그렇다고 자원이 많아요 정말 국민들 똑똑한 거 하나로 성실한 거 하나로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면 행복해야죠 근데 왜 OECD 30개 국가 중에 행복 등수가 25등이냔 말이에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욕심 많은 사람은 기쁘게도 못 살고 감사도 못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부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부의 원천은 산림에 있어요 산림에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은 산림입니다 독일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미국이 그래요 우리나라가요 산림 녹화가 유엔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개발도상 국가 중에 산림 녹화를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여기 할머니들 어렸을 때 산 빨겠어요 안 빨겠어요? 빨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산 어디를 단하나 파래요 안 파래요? 정말로 파래요 이거 돌아간 박정희 대통령 또 현신규 박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사시나무 들어봤죠? 그걸 현사시나무라고 그래요 현신규 박사 성을 따서 아예 나무 이름을 현시로 바꾼 거예요 그만큼 그 나무에 대단한 우리나라 과학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산림청이 원래는 농림부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산림청을 내무부에 넣어버렸어요 왜 내무부에 넣느냐 하면 그 갈비 긁어가면 사법권 행사하려고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산림 녹화의 의지가 강했던 거예요 지금 60대 70대 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방공사 다 하고 맨날 가서 식목이래 나무 심고 이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산림 녹화가 끝나냐면 1980년에 산림 녹화가 끝나면 그때부터 경세성장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된 성장 이렇게 산이 풍요로운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안 행복해 그 기가 막힌 산을 보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한류 많이 들어봤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내가 일본에 가서 드라마를 보면요 정말로 재미없어요 정말로 재미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요 정말 재미있어요 어쩜 그렇게 잘 만들어 드라마를 대장금을 내가 케냐 라이로베에 갔는데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중동에서 나오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중동에서 대장금 할 땐 시청률이 90%라 아예 가게를 열 수가 없대 사람이 돌아다니지 가게를 열지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가게 사람들도 일찍 들어와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민이 다 본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문화는요 선진국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문화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야? 15,430명이 2009년에 죽었어요 1시간에 2명씩 뛰어내서 죽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요 돈도 많이 생겼고 문화도 높은데요 정신적인 수준이 행복감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만족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무슨 병이 들어있어? 1등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도 1등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전교 1등은 들어봐도 전국 1등 하라고 아들 때리는 거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교 1등이라는 것도 꿈도 못 꾸는데 전국 1등을 안 한다고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골프채로 때리고 이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여러분들 1등 한다고 행복해요? 출세한다고 행복해요? 여러분들 요즘 텔레비전 보면요 다 감옥 가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돈 많고 1등 하는 사람들이 다 감옥 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감옥 가고 싶어도 보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감옥 가고 싶어도 보내주지도 않아 출세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1도하기는 2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나쁜 짓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매일 일 끝나고 성당에 와서 평일 미사하고 저녁에 갖고 성소 읽고 그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5천년 역사상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국부가 정말로 탄탄한 적은 없었어요 요즘 제가 너무너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저는 자랑스러워요 강의 외국을 나가면서 또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환경 문제 때문에 좀 다니면서 내 나라가 너무너무 난 나는 우리 수원교구의 수원교구 대리구장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최재용 신부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 이제 신부들이 이제 서품식 때 막 신부들이 한 30명 나오니까 막 서품 시간이 2시간 3시간 막 길어지니까 신부들이 짜증을 부리니까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그 우리 그 고속도로에 차가 막혀있으면 가슴이 막 터질 듯한 마음 기쁘대요 터질 듯하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자기 어렸을 땐 차 구경하기 한 대도 하루에 한 대도 구경 못했다는 거예요 한 대도 구경 못했는데 지금은 그 차가 너무 많아서 이게 그냥 꽉 차있으면요 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터질 듯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의 말씀이 서품식 옛날에 신부 하나 둘 나오는데 지금 30명씩 나오는데 그 줄 서서 가는 거면 가슴이 터질 듯하다는 거예요 그 터질 듯한 거랑 우리나라 자동차 터질 듯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로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정말로 행복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고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나라가 다 잘 나가요 근데 제가 환경운동하는 신부로서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식량이에요 식량 뭐 FTA가 어떻게 되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대왕 칭호를 듣는 사람들은요 국민들 배 안 궁겨요 식량 자금률 높여요 세종대왕이 그랬어요 세종대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고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걸 무시하는 임금은요 성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 세종대왕이 뭘 했느냐 하면 추국이 이거 다 농사 때문에 한 거예요 해시계 이것도 다 농사 때문에 한 거예요 27%의 백성이 굶어 죽었어요 세종대왕 때 근데 세종대왕 때 그거를 해결을 한 거예요 정조임금은 수원 서호에다가 인공호수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제발 우리 백성들을 안 궁긴다고 어떻게 안 궁긴다고 뭐를 했느냐 하면 거기 연구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촌진흥청이 왜 지금 수원 서호에 가 있는 줄 알아요? 그 세종대왕의 전통을 이어받는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식량 자금률이 2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FTA를 통해서 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은 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식량이에요 식량 그래서 식량 문제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 4위,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잘해야 되는 거 국회의원들 제발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안 처리를 한 번도 제때 처리한 적이 없어 올해도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국민들은 너무 잘하는데 국민들은 너무 대단한데 우리 국회는 세계 5대 최대 최악의 국회라고 선정이 됐으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내가 여의도 와서 강의해서 하는 소리예요 저기다 대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모님한테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은총이 가득한 게 뭐죠 내가 성당을 한 10년을 졌는데 성당을 짓는다고 저녁에 삽자루를 지고 계속 삽자루를 삽질을 하고 있는데 기운이 안 나 근데 형제 하나가 와갖고 딱 넥타이를 부르고 삽을 딱 잡으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형제는 무슨 형제예요 은총이 가득한 형제 근데 우리는 성모님한테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라고 그래 성모님은 왜 은총이 가득하냐 천사가 나타나갖고 마리아 아이를 가질 것이다 성모님의 첫째 반응은 그 말뜻이 무슨 말뜻일까 곰곰이 생각해요 은총 가득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천연대 아이를 가지면 내가 이 아이랑 같이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요셉 남편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 것이고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 것이고 40살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자식 다 키고 60살서부터 120살까지 뭐하고 살 거냐 곰곰이 생각해야 돼 만약에 곰곰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은총 가득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신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성당 건물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주 5일째가 되면은 교우들은 바깥으로 나간다 2만 달러가 넘으면 거의 선진국이 예를 들으면은 전부 주일미사 안 하고 다 놀러 나간다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는 도시에다가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 안에다가 교우들이 와서 기도하고 쉴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된다 난 그거 신학생 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부 되자마자 내가 땅 보러 다녔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도 30억짜리 40억짜리 막 땅 보러 다녔어요 근데 마침 교구에서 땅이 있고 선배 우리 김창린 신부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32살 때부터 필립보 생태 마을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거의 완성 단계 왔어요 내 사제 생활 20년 동안을 거의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교님께서 황신부 평창도 중요하지만 여주에 땅이 15만 평이 있으니 그걸 개발해봐라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개발 전담 신부예요 그런데 평창은 15,000평인데 여주는 15만 평에 내가 이제 그걸 꾸미려고 그러면 내가 또 한 20년은 그냥 흘러가기 생각해요 너무너무 바쁘게 나는 20년 동안 할 일이 있어요 나는 늙어도 걱정 없어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주교님이 또 한 번은 부르시더니 용인의 대대리에 5만 평이 있으니 그것도 개발하려는 거예요 나는 8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거야 나는 얼마나 좋아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아프리카의 생태마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라이 김청자 선생님 가 있는데 우리 한상우 신부님 우리 또 수원교 오신 분들 가 있는데 내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의 생태마을 꾸미려고 생각을 해보면 10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100살까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나는 전체로 생태마을 꾸미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40개 생태마을 꾸미고 싶어요 그럼 난 12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거야 늙어서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건 사는 게 저주예요 오래 사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 계획을 한 번 짜보세요 나는 60살에 뭘 할 거고 70살에 뭘 할 거고 80살에 뭘 할 거고 90살에 뭘 할 거고 100살에 뭐 할 거다 신부님 언제 살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계획은 가져야죠 계획이 이씨 살다가 죽는 사람이랑 계획 없이 그냥 대척 없이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랑은 삶의 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그런 생각을 곰곰히 해라 두 번째 내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운동해야 돼 아프면 안 돼요 100살까지 살면서요 이제는 죽지도 못해요 죽을만하면 살려갖고 죽을만하면 살려갖고 와서 죽지도 못해요 이제 의술이 좋아갖고 죽지도 못해요 그럼 귀향 앞으로 50년 살 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대충 연령층을 보니까 50, 60대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대개 50, 60년 더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영장 다니셔야 돼요 수영장 가서 뭐 자유형 버터플라이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수영장 걸어왔다 10분 왔다 갔다만 하면 산에 2시간 올라갔다 오니 효과가 난대요 허벅지에 근육이 안 풀리면 죽을 때까지 누워서 귀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할머니들 70살 80살 되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아들이 막 들었다가 화장실 갖다 놓고 씻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까지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70, 80대 갖고 똥오줌 싸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어디 위에 누워서 자느냐 하면 비닐 위에 누워서 자요 이불을 맨날 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닐으로 두꺼운 비닐으로 깐다고요 그럼 거기서 똥 싸면 그거 딱 꺼내고 거기 또 누우고 똥 싸면 또 누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 수영장 다니고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준다고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준다고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에요 늙어서 자식 나 신경 안 쓰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잘 살게 도와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잘해주는 게 나한테 잘해주는 게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옛날에 40살 50살까지 살 때는요 자식 위해서 살아도 돼요 왜? 내가 그냥 대충 살다가 적당히 알아서 죽어 주니까 한 부모가 46, 47에 죽어주면은요 병이 들어도요 별로 자식들 힘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70살서부터 누워서 100살까지 누워있으면은요 자식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늘 이후부터 잘해줘라? 본인한테 잘해줘라 그 다음 이제 100살까지 사는 세상에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가 1살서부터 50살까지 살 때는 자식, 남편, 아내 이게 전부예요 근데 50살서부터 100살까지는요 자식은 떠나고 누구하고만 살아? 아내하고만 살아요 남편하고만 살아요 그 아내, 남편 이러고 둘이서 50여 정도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미쳐요 친구는 이제 나이를 따지면 안 돼요 친구 난 제일 친한 친구가 86살이에요 86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생태마을 꾸며준 신부님 얼마나 나한테는 소중한 친구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 지금 우리 생태마을에 내가 집 짜놓고 같이 모시고 살아요 제가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 번은 같이 식사를 해요 얼마나 좋아요 86살 되셔가지고 나하고 같이 밥 먹고 난 또 72살 먹은 친구도 있어요 여자친구여 여자친구 친구는 나이가 많을수록 좋아요 나이가 많으면 돈이 많아요 돈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많은 친구 많이 사귀세요 또 나는 또 7살짜리 여자친구도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부활절 때 성탄 때마다 꼬와요 너무 예뻐요 미사참여라면 천사야 천사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 예뻐서 내가 30만원짜리 드레스를 강의 나올 때 사서 입혔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입은 다물고요 주머니는 열으라고 그랬어요 나도 이제 주머니를 열 나이가 된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데 돈을 아끼지 마세요 친구를 사귀는데 아낌없이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친구예요 제가 어제 상지대학에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갔는데 교수님 한 분이 강의 끝나고 오셨어요 신부님 나머지는 다 신부님 하는 대로 내가 잘 사는데 친구가 없네요 내가 은퇴를 했는데 너무 혼자 있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했어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정말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못 산다 자매님들 저녁 10시에 보따리 싸들고 나왔어 딱 나왔을 때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친구야 나 지금 보따리 싸갖고 나왔거든 나 좀 재워줘라 라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 3명 있느냐 있으세요? 그 집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데 그 집에 갖고 남편 딴 방에 가서 자라고 그러고 그 친구랑 잘 수 있는 친구 3명이 있어요? 차라리 찜질방 가서 자는 게 낫지 그런 친구 3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이 올해도 한 3만 5천명이 왔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느냐고 그래요 또 주교님들도 그렇게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느냐고 다른 교구 주교님들이 저는 친구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수원교구 신부가 400명이에요 그럼 내가 농약 안 친 배추를 해갖고 된장, 청국장, 김장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주일학교 선생들이 신부님 우리 주일학교 여름에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레지오 야외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기브앤드 테이크예요 나는 친구가 목사님 친구들도 많고 스님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놀러오라고 스님들이 저 지리산 스님 꼭 놀러오라고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나 그 친구들 다 만나러 다니려면 200살 살아도 모자라 지금 친구가 많은 거는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친구들하고는 어울려 지내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친구를 사귀세요 친구는 세 가지를 따지면 안 돼요 나이, 지위, 재산 이거 다 무시하고 그 세 가지를 무시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멘토가 나의 삶에 정신적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난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험악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는 자식만 전부가 아니고 남편, 아내가 전부가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 친구가 아주 중요하다 자 또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텔레비 시청을 제발 좀 줄여라 이 텔레비전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할머니들 가끔 나한테 이래 신부님 잠이 안 와요 이런 할머니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 본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면 몸의 95%를 쓰지 않는데요 텔레비전 볼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보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저녁에 잠잘려고 그러는데 뭘 움직여서 피곤해야지 잠이 올 거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장 가고 성당에 노인대학 가고 산에 올라갔다 오고 그리고 탁구 치러 노인 저기 뭐야 거기 노인 저기 해갖고 탁구 치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요 밤에 자지 말라 그래도 기절해서 자요 아니 텔레비전 내용 뻔하지 않아요? 가난한 집 아들이 애인이 있는데 출세하고 싶어서 애인하고 배신하고 부잣집 딸한테 그냥 장가를 가버린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난 이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배신당하고 한강에 뛰어내려서 죽었어 근데 길 가던 어떤 남자가 그걸 보고 뛰어내려서 구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고 구했는데 어메 이놈이 또 갓붓집 아들이 구했네 아 근데 또 라이벌 회사의 아들이야 보니까 그래갖고 그냥 원수 갚는다는 얘기 아 이번엔 또 내 애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 어메 이거 알고 보니 바뀌었네 이게 애가 아니 이런 걸 뭘 맨날 보세요 뭘 맨날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80년 사는 동안 잠자는데 26년을 쓴대요 그리고 일하는데 21년을 쓴대요 텔레비전 보는데 10년을 쓴다는 거예요 10년을 그리고 밥 먹는데 6년을 쓰고 사람 기다리는데 6년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설거지 대 설거지가 쌓인대요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논에 피가 쌓인대요 농민들한테는 텔레비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자꾸 게을르게 만들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려고 해도 사건 중심의 드라마를 보라는 거예요 사건 중심의 맨날 애정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요즘 저는 지금 못 봤는데 지금 두 번을 봤어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세종대왕이 한글 반포하는 과정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난 그 회사에서 돈 받은 것도 없지만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두 번을 봤는데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로픽 히스토리 채널 평화방송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괜히 그냥 남편이 물에 빠져 죽였는데 그냥 또 살아나갖고 점 찍고 나타나갖고 그냥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할 줄 몰라요 아침부터 무작정 보는 거예요 무작정 그래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신분이 그렇게 바쁜데 언제 책을 세 권이나 쓰시느냐고 텔레비전만 안 보면 돼요 텔레비전을 안 보고 네 시간 하루에 투자하면은요 1년만 책상에 앉아있으면 책 한 권 나와요 그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인데 그것만 안 보면 책이 한 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50년 동안 어떻게 텔레비전만 보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 행복하고 싶은 건 공부해야 돼 공부 공부하셔야 돼 이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고등학교 6년 배워갖고요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최대한 봐준다고 해도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럼 60살서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뭐 해야 돼?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들한테 강의 가고 또 교과부 장학사 선생님들한테 강의 갈 때 그런 얘기예요 초등학교 절대 폐교하지 말라고 초등학교 애들은 310만 명이지만 60세 이상은 거의 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1반부터 3반까지는 8살 다니게 하고 60살서부터 65살까지 가방 들고 학교 가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누구나 다 그래갖고 4반부터 6반까지는 60살 2학년은 9살부터 1반부터 3반은 2학년 61년은 4반부터 6반까지는 61 그래갖고 가방 들고 학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애들 3반 애들 4반 애들 저기 뭐야 애들이라뇨 일반 아이들 4반 늙은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자매 교륜 시켜주는 거예요 학교 갈 때 데리고 가고 수업 끝나면 집에 갖다 주고 폭력이 어디 있어요 폭력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 지론은 60살서부터 65살까지 학교 다니면서 재산 관리하는 방법 자녀들과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는 방법 건강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배우는 거 뭐 논어도 배워도 되고 얼마나 배울 게 많아요 그 학교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줘라 산다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00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내 사는 맛 사는 멋 저런 거 꼭 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꼭 책을 많이 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웃어라 웃으면 여러분들 행복해요 마른닛몬노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머가 없는 남자를 상대하는 거는 날감자를 먹는 거와 같다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이 30년 동안 생전 웃긴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날감자만 먹고 산 거예요 날감자만 아니 근데 60까지는 괜찮아 60까지는 근데 100살까지 생전 웃긴 얘기 안 해 그럼 거의 100년 동안 날감자만 먹고 산 거예요 그 사람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요 아인슈타인이요 여러분들 언젠가 한 번 봤을 거예요 혀를 확 내물고 눈을 크게 뜨는 사진 보셨죠?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천재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머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머에서부터 이탈리아 사람은 하루에 19분을 웃는데요 독일 사람은 7분을 웃고 한국 사람은 하루에 1분 웃는다는 거예요 1분 웃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웃어서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 웃는 여자들을 보면 예뻐요 웃는 여자들을 보면 예뻐요 왜? 왜 예쁜 줄 아세요? 막 웃으면 장운동이 막 돼 장운동이 되면 막 소화도 잘 되고 피부가 예뻐 그럼 피부가 예쁘면 사람들이 예쁘다 그러면 또 웃으면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또 돼 장운동이 되면 또 40이 되는데 얼굴이 예쁘다 그러면 또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돼 계속 그 사람 예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쁜 여자는 예쁠 수밖에 없어요 왜? 웃어서 그런데 안 웃는 여자는요 딱 안 웃어 그럼 사람들이 말도 안 걸어 맨날 인상 써 그러니까 장운동이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써 주위에서 인상 쓰니까 피해 피하니까 저게 날투 피해야지 그리고 또 인상을 써 장운동이 또 안 돼 장운동이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쓰고 그러니까 계속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럼 50살쯤 되면 안 웃은 사람은요 얼굴에 굵은 주름만 있는 거예요 굵은 주름만 그래갖고 그냥 얼굴을 보면은요 이마에 막 칼자국 쫙 나있고 막 이런데 칼자국 나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안 웃는 사람은요 결국은 웃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위에 1m 사람들이 확 모여요 안 웃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5m 뒤로 사람이 다 물러나요 그 사람 주위로 그러니까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웃으면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 520개의 근육이 있는데 마라톤을 할 땐 15개가 움직이는데 웃을 땐 230개가 움직인대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웃을 때요 웃는 여자들 웃는 남자들은 목 디스크도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는지 아세요? 웃으면서 계속 계속 이러는데 목 디스크가 걸리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 디스크 그냥 이러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웃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유모를 좀 해라 내가 전 시간에 유모 그거 하나 했죠? 재미난 거 하나 했죠? 기억 안 나세요? 지금 또 재미난 유모 하나 할게요 두 개 할게요 두 개 토끼의 집념이라는 유모예요 이제까지 강이고 지금은 유모예요 토끼가 하루는 약국에 딱 둘러갖고 아저씨 당근 있어요? 딱 그랬어요 그때 약사가 토끼가 약국에서 당근을 찾으니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약국엔 당근 없다 딱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다음날 또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이놈새끼 약국이 당근 없대는데 왜 자꾸 찾아오느냐고 알았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다음날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너 한 번만 더 약국에 와서 당근 찾으면 가위로 잘라버린다 네 귀 딱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다음날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가위 있어요? 그러니까 약국에 무슨 가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토끼 하는 말이 아저씨 그럼 당근 있어요? 그러더래요 이게 토끼의 집념이라는 거예요 집념 내가 유모를 한두 개는 좀 알아갖고 유모를 하는 건 상당히 여유로운 거예요 또 하나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이 숫자 2.5가 3한테 정말로 깍듯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3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겨우 0.5밖에 차이가 안다는데도 깍듯이 인사를 하니까 그냥 늘 그렇게 깍듯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2.5가 딱 오더니 야 3 이리 와봐 딱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랭 이 놈이 미쳤나 너 미쳤냐? 그러니까 왜? 나 지금 점 빼고 왔는데 너 왜 그러냐? 딱 그러더래요 아 재밌어요? 우리가 살면서 유모라는 것은 분위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모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도 좋고 온 집안 인상을 쓰고 있어봐요 그거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웃어라 행복하고 싶으면 그리고 귀양 100년 사는 거 웃으면서 살면 좋지 않겠어요? 웃는 사람 그래서 일로 일로 일소일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그게 장운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운동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웃으시면 돼요 자 맨 마지막으로 제 모든 강의의 결론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줘라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한테 함부로 대한다 작년 2월 달에 우리 생태 마을에 대장암이 걸린 교회 다니는 자매가 하나 왔어요 우리가 뭐 그때 암환자들이 한 10명 있었는데 마리아, 데레사, 루시아 그러니까 하루는 나한테 오더니 신부님 나도 본명 하나만 달라라고 세례명 하나만 그렇게 부르니까 세례명이 부러웠나 봐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요한나 이거 가지라고 줬어요 내가 공짠데 뭐 요한나가 됐어 이 자매가 요한나가 됐는데 우리 생태 마을에 작년에 암환자가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정말로 서로 마음이 맞는 거예요 같은 병이 걸려 있으니까 서로 위로가 되고 정말 형제같이 매일 곤드레 밥 먹으러 다니고 꿩만두 먹으러 다니고 막국수 먹으러 다니고 산채 비빔밥 먹으러 다니고 회 먹으러 다니고 또 북한에서 또 저기 뭐야 그 조개 그거 아주 좋은 거 그것도 수입해다가 그것도 우리끼리 또 해서 먹고 작년에는 정말로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3월 말이 됐는데 뼈까지 다 전이가 된 거예요 암환자가 뼈까지 전이가 되면 누워서 못 자요 아파서 앉아서 잔 거지 다음날 성당 마당에서 날 만났어요 날 또 꼭 끌어앉더니 신부님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갖고 3개월 동안 살면서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건지 처음 알았대요 아니 3천원짜리 곤드레 밥을 먹으러 가도 이렇게 맛있고 즐거운 건 처음이래요 이렇게 같은 마음 통하는 우리 환자들이랑 환우들이랑 같이 먹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48년을 돌아보면 행복했던 순간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딸한테 하나도 안 미안하대요 딸 자기가 빌딩 청소하고 대학까지 졸업시켰다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하나도 안 미안하대요 자기 3개월 동안 와인 동안 한 번도 안 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미안하냐면 자기 자신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깨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이 자매는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지금 50, 60까지 사신 여러분들 열심히 살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우중충한 날 강의 듣겠다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무조건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한테 제일 잘해줘야 되냐면 본인한테 제일 잘해줘야 돼요 나는 본당신부 10년 할 동안 교우들이 정말로 잘해줬어요 뭐 애 생기면 애 생겼다고 밥 사주고 애 낳으면 애 낳았다고 밥 사주고 뭐 그냥 정말로 그냥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강원도 평창에 농사지로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밥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밤에 나오면 얼마나 깜깜한지 내 다리가 안 보여요 다리가 보여야지 어딜 돌아다닐까 몸만 보여요 몸만 강시 떠도 둥둥둥도 떠다니는 강시 떠다니는 것처럼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갈비 먹고 싶은데 그런데 난 갈비 먹고 싶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창현아 갈비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내가 또 회 먹고 싶으면 창현아 회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나는 나한테 내가 사주니까 남한테 원망 안 해요 내가 즐겁게 먹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우리 많은 자매님들 자기 돈으로 3월 생각은 안 하고 아들이 사줄래나 남편이 사줄래나 1년 전에도 안 사주더니 또 안 사주네 이러고 그냥 맨날 청승을 떨면은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100년 동안 살 동안 여러분들 행복을 이웃이 챙겨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자식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행복은 누가 챙기는 거냐면 내가 챙기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자기한테는 잘해줄 생각은 안 하고 남이 나한테 안 해줄까 이것만 계속 바라고 있으면 그런 여자들이 복장 터지는 여자들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이제는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옷도 좀 사입으세요 옷도 자기가 무슨 군인이야 철모 쓰고 그냥 1년 내내 딱 그냥 바뀌지 않는 옷 입고 돌아다니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요 전부 다 심란해요 저는 지난 여름에 40일 동안 미국 LA 쪽에 순회 강연 가기 전에 서울 모본당에 강의를 갔는데 강사를 많이 줬어요 마침 또 그냥 양복이 좀 안 맞아요 살이 좀 쭉 한 10kg가 빠져가지고 그래갖고 양복을 좀 사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정 아울렛에 가서 내가 양복 사입고 갔어요 참 우리나라 옷도 잘 만들어요 내가 50만원어치를 옷을 사는데 양복 두 벌 바지 두 개 50만원인데 그렇게 사입고 갔어요 미국에 강의를 갔더니 교우들이 그러고 어우 신부님 양복 너무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메이커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 이거 내 돈으로 내가 아울렛에 가서 내가 사입고 왔다고 내가 사입어야죠 옷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0만원짜리 들었다가 어우 너무 비싸다 그리고 만원짜리 줍지 마세요 작년 영명축일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평창으로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들이 사줬냐 딸이 사줬냐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사주긴 누가 사주느냐고 방송 보니까 신부님이 늙어서 옷 사입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입으라고 해서 내 돈으로 사입었다는 거예요 내 돈으로 근데 이 노인네가 150만원짜리 사입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식 내 뒤도 안 돌아보고 키웠어요 그러면 그 정도 보상받을 자격 충분해요 난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 위해서 재산 물려준다고 한 푼도 안 쓰고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자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누구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대신 건강하게 사세요 여행도 다니세요 우리 어머니 77, 아버지 79대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들이 신부인데 예루살렘은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 아버지 아들이 신부인데 베드로 성전은 갔다 와 봐야 되지 않느냐 같이 갔다 오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리 외삼촌이 아주 부자였는데 미국의 작은 외삼촌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객사 하신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 우리 집은 멀리 가면 객사는 전력이 있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식들이 티켓 다 끊어놨으니까 갈래면 가고 말래면 말아라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두 달 전에 가보니까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길에서 안 죽으려고 체력 보강한다고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옷 다 사입고 준비 끝났어 성주순례를 갔는데 6시에 나오는데 5시 반에 나오는 거예요 12일 동안 한 군데도 안 빼고 다 다니시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내 손으로 안 하니까 밥도 너무 맛있다고 그냥 먹는 거야 토요일날 저녁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녁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저녁에 헤어지고 다음날 아침에 성주순례 간 사람들 전화를 하는데 다 비몽사몽이야 집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핸드폰도 안 받으시고 난 두 분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시에 통화가 됐어요 아버지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 전부 다 약숨을 떠다 대주시거든요 10일 동안 집을 배웠으니까 그 성주순례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약수도로 간 거예요 어머니는 어디 가니까 파마로 간 거예요 파마로 나이 80대도 여행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집 잡혀서 다니세요 제가 언젠가 행복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바오르 2세 교황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1920년에 태어나셔서 200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 행복할 게 뭐 있어요 얼굴 잘생겼지 키 크지 노래 잘하지 언어는 11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했어요 그리고 오상 받으신 비호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분은 교황될 분이라고 신부 되자마자 추교 되자마자 추교 되자마자 추교 되자마자 추교 되자마자 교황 됐어요 1981년에 교황이 돼서 2005년까지 24년 동안 교황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 그렇게 청승 떨면서 안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느냐 하면 시성식을 2000년 동안 교황청에서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나가서 한다 누가 교황청에서 하라고 누가 정해놨느냐 그래갖고 84년에 한국에 오셔서 시성식 하신 거예요 파격적이시죠 갈릴레오 갈릴레오이 뚱그럴 테니까 그냥 옛날에 교황들이 평평하지 이놈은 뭐가 뚱그러냐 그러니까 교황님이 이번 교황님이 요한바울 2세 교황님이 500년 만에 미안하다 너 감옥에 가두고 탑에 가둬서 사과했어요 동방교에 파문한 거 철회했어요 그랬더니 동방교에 수익권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102회에 걸쳐서 136개 나라를 순방한 거예요 거의 24년 동안 교황청에 있은 적이 없어요 전세계 돌아다니냐고 그래서 그분을 평화의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 그만 자식 위해서 희생하세요 집 잡혀갖고 먹고 싶은 거 잊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세요 다 다니고 한 90살 때 죽을 때쯤 통장에 500만 원 딱 남겨놓고 자식들 불러요 부르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행복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너네들도 행복해라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제일 내가 가슴 아픈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한 60살 쯤 암이 걸려갖고 인생 돌아보니까 고생만 했단 말이야 죽을 때 울면서 딸 불러서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죽는 사람이 제일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 죽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엄마처럼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 하늘날에서 다시 만나자 아버지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하늘날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 내가 내 마음 안에 슬픔 괴로움 고통 불행이 꽉 차 있어 그러면 내가 이웃한테 뭘 나눠줄 것 같아요 슬픔 짜증 원망 이것만 나눠주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흘러넘쳐 그러면 그냥 평화가 너무 흘러넘쳐 감사가 흘러넘쳐 행복이 흘러넘쳐 그런 분들은 이웃한테 뭘 줄 것 같아요 기쁨 평화 그 다음에 구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날 하느님한테 돌아가시는 날 하느님 정말로 이 세상에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신 믿고 살아와서 난 이 세상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꼴까닥 돌아가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돌아가시면서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돌아가시지 말고 엄마처럼 살아라 그리고 돌아가시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품이 훌륭하면서도 나와 잘 맞는 인연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라 삶이란 목적지를 모르는 넓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품이 좋은 사람들을 배에 많이 태우고 나쁜 자들은 내리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한 목적지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가까이 해야 하는 좋은 사람을 어떻게 가려내야 할까? 남 탓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의 결과를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책임을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책임의식의 유무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을 구분짓는다 남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과 방법을 파악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현명하게 구분하여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큰 일을 함께해도 성공할 수 있다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러나 실수를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잘못을 한 것은 문제가 되지만 뉘우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은 부딪히는 일마다 모두 약이 된다 그러나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모두 무기가 된다 반성하지 않는 자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거나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자다 이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고 자기 방어의 혈안이 된다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분노로 인해 인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재물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으며 의심으로 이성이 마비되지도 않는다 자신의 내면을 반성하는 연습이 잘 된 사람은 삶의 지혜가 깊어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옳고 그름의 풀이가 현명해진다 자기 반성은 성장의 원천이자 원동력이다 스스로의 상황과 행동을 객관화시켜 조망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성숙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한다 그러니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라 올바르게 배운 사람을 곁에 두어라 환경이 노예가 되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타인의 의견이나 사회적 압박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용감하게 행동하고 탁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배운 사람이다 두려움과 공포에 굴하지 않고 도전에 맞서 위험을 감수한다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일에 열려 있으며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올바르게 처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자신이 선택한 길에 자신의 의지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다 성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는 사람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잘 통제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다 쾌락과 편안함을 얻는 것보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불편하고 힘든 길을 선택하면서도 묵묵히 나아간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자연은 인간에게 한 개의 혀와 두 개의 귀를 주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보다 두 배로 들을 줄 아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다 현자의 입은 마음 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입 안에 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는 가식적인 맞장구를 치며 듣는 채 하기에 바쁘다 돈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선택적으로 듣는다 이런 사람들과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인간관계를 쌓아가거나 우정을 나눌 수 없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 말을 듣는 것만큼이나 말하는 사람과 동일한 심정으로 대화에 임한다 말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재빨리 알아차린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받는 사람이다 긴 귀와 짧은 혀를 가진 현명한 사람을 곁에 두어라 지혜가 부유한 사람을 가까이 해라 지혜는 부자들을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부드럽게 한다 사람은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망한다 지혜로운 자는 사명으로 살지만 어리석은 자는 욕심으로 산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을 내다가 죄를 짓고 불행해진다 지혜로운 자는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는 인생의 쾌락을 생각한다 지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쌓이는 덕목이다 지혜가 부유한 사람은 마음이 열려있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다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고 스스로의 지식을 시험에 들게 하여 자신을 성찰한다 그래서 삶의 유한함을 기억하고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과신하지도 않는다 슬기로운 자와 가까이 하면 자연스레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술을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과 어울려라 술은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즐거움 중 하나다 그러나 그 작은 술잔에 빠져 죽은 자가 물에 빠져 죽은 자보다 훨씬 많다 술자리에서 과도한 언행을 하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통제력을 잃는 사람은 멀리하라 식물도 필요한 양만큼의 물만 공급받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신께서 폭우를 퍼붓는다면 식물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할 것이다 술이 입에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러니 술을 적절하게 즐길 수 있는 사람과 어울려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술을 즐길 때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역시 유지하기 위함이다 술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에 손실을 당할 이유가 없고 다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병에 걸릴 것을 걱정하거나 악평에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과 만나라 부자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만족하라 그러면 맨땅 위에 누워서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면 어디에 있든지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유하더라도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만족하는 사람은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얽매이지 않는다 삶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는 내 마음 속에 탐욕을 잘하게 한다 온전히 나의 삶에 전념할 때야말로 내가 가진 것에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할 수 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 자신이 현명하다고 떠드는 이들은 실제로는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면 무지해서 벗어나고자 노력할 가능성조차 없다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자다 이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배우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쓸데없는 데에 자존심을 세우고 싸움에서 꼭 이겨야만 직성이 풀린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거나 단순한 사람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면서 배움이 가능한 현명한 사람이다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이다 솔직하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나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 수 있고 그와 함께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나의 부족함을 말해주고 꾸짖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된다 나에게 아첨하고 칭찬만 하는 자는 내 눈과 귀를 멀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쓴소리는 누구나 할 수 없다 듣기에 거슬리지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청금보다 귀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쓴소리를 달게 듣는 사람들이다 마음이 상하는 게 싫어서 쓴소리를 무시하면 그만큼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놓친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듣기 거북해도 진실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성장시킨다 당장은 화나지만 지난 일을 돌아보고 다시 고민할 수 있게 해준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충고와 지적에 대한 내성이 약해진다 쓴소리를 들으면 불편하고 무의식적으로 듣기 좋게 포장된 말에만 끌린다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해주는 조언을 잘 구별하여 실천하라 훌륭한 친구란 젊은이는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노인의 부족한 행동력을 보충해주며 인생의 전성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귀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다 사람들은 겉보기에 성격이 좋고 인상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과 별 의심 없이 가까워진다 우리는 매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람들과 친해지고 인연을 맺는다 외롭다는 이유로 마음을 주고 동료라는 이유로 마음을 준다 또는 내게 없는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아무나에게 마음을 내준다 그러다 숨겨졌던 상대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되면 아차하며 후회하고 배신감에 괴로워한다 하지만 이미 가까워진 사이를 깨뜨리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좋은 인간관계는 시작이 좋은 관계가 아니라 끝이 좋은 관계다 시작은 나와 상관없이 출발했어도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나쁜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상처만 남고 악연으로 끝나게 된다 한 사람이 맺고 유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는 한계가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 맺고 있는 독이 되는 관계를 버리고 빈자리를 만들어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라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해프게 인연을 맺으면 그들의 의의 삶이 침해되는 고통이 온다 인간관계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이에 따라 시기마다 여러 가지 고민을 겪는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한글과 알파벳을 외우는 게 큰 과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구구단을 외우는 게 고민이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고민이고 청년은 연애나 취업으로 고민이다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이 나는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은 물론 집에서의 가족 관계 등 고민거리가 많다 지나고 보면 사실 그때 고민하던 문제는 별것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알턱이 있나 이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뿌리는 중간 과정의 연습과 도전 실패와 반복 없이 자꾸만 결과만을 바란다 그 결과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실패를 좌절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여 연습으로 여기고 결과를 책임 있게 인정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늘 바뀐다 그만큼 제일 어렵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단 하루를 보아도 내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을 보아도 이상하게 내 마음을 점점 다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인생을 함께 온 시간과 깊이는 꼭 비례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시간이 아닌 마음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생각해 보기 시간을 내어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만났을 때 만나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만 같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옆에 두어야 할 사람이다 반대로 만나면 이상하게 불쾌해지고 불편하며 집에 와서는 찝찝함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내 사람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인생을 오래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알 것이다 재물이 많고 잘나고 똑똑한 친구를 옆에 두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사심 없이 나의 이야기를 쉽게 풀고 물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재물이 많고 똑똑한 친구 있으면 좋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인생의 최고의 덕목임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만나면 더욱더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다 멀리에 있어도 가깝게 있는 듯이 느껴지고 가까이 있어도 절대 부담되지 않는다 만나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 속에 잔잔한 웃음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사람이다 혹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으로 두어도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는지 생각해보기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만남을 청한다 시간이 없다면 다음의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약속을 잡는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나와 같이 있고 싶고 꼭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정말 바쁜 사람이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나와의 약속을 만든다 그만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기에 내 사람이 될 수 있다 시간이 날 때만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과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 시간은 마음과 비례한다 시간을 내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다 하루하루 바빠 자기 자신의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에게 시간을 내서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일이다 세 번째 안 맞는 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생각해 보기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은 모두 성격과 기질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그렇게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평생 이해 못할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한다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모든 것이 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참되고 성숙한 어른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인정을 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사람도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존재하지 않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기에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할 사람 중 한 명이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다툼이 나는 일도 적고 인생을 살아갈 때 더불어 둥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다 네 번째 나를 존중해 주는지 생각해 보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험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만약 나를 무시하고 낮춰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기를 바란다 내 자신을 가치 있게 해주고 존중해 주는 사람과의 삶에서 살아야 한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며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라는 존재를 존중해 준다는 것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같다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며 내 삶에 있어서 에너지를 얻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키워낸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는 것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단한 힘이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 정말 큰 선물이다 그러한 큰 힘과 선물을 주는 사람은 꼭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다섯 번째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지 생각해 보기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다 행복한 시기도 있지만 아닌 시기도 분명 존재한다 내가 잘 되고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옆에 고의고의 소중하게 두어야 할 사람이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을 때 삶이 너무 힘들어 주체 없이 흔들릴 때 정말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내 옆에 묵묵히 있어주는 따뜻한 온기이며 사람이다 무언가를 대단하게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슬플 때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응원을 해주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 함께하기에 값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내 사람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고 내 옆에 둬야 하는지 진국인 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다 내 인생을 찬란하고 값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생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마움이고 행복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맑으면 맑은 대로 좋고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좋다 그렇게 마음이 자유로운 삶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마음의 봄이다 늘 행복한 당신에게는 자연스레 주변의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할 것이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난 50년이 지난 지금 1000억 달러도 아니고 1조 달러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 거예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해 주는 나라 그래서 제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서한이라는 데서 다녀왔어요 진시황 묘 있는데 그런데 그 진시황을 끌던 마차가요 말이 4마리야 4마리 그 대단한 진시황을 끌고 가는 마차가 말이 4마리 여기 정조임금이 아버지 육릉에 갈 때 여기서 말 몇 마리 끌고 왔는지 알아 전체 행렬이 120마리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2000cc 차를 타고 지금 여기 성당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말 몇 마리를 끌고 온 거냐면 150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말 150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옛날에 왕은요 여름에 얼음 좀 먹고 싶으면 동빙고 서빙고 막 뛰어가서 그냥 막 얼음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집집마다 냉장고에서 열면 얼음 다 있어요 동빙고 서빙고 다 있어요 옛날에 진시황보다 옛날에 정조임금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정신적인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남들은 100년 역사가 넘는데 우리는 겨우 30년 40년 됐는데도요 세계 4위 시장이에요 4위 시장 대단한 거예요 텔레비전 잘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잘 만들어요 2009년 기준으로 미국 LED 텔레비 시장 90%가 한국 텔레비 유럽에서는 내가 2004년인가 5년 갔을 때 이미 우리나라 LG가 거기 1위 참 잘 만들어요 파나소닉이라는 일본 텔레비전 회사가요 한 달 전에 손 들었어요 텔레비 사업을 포기했어요 뭐라고 포기했느냐 하면 우리는 삼성 LG 텔레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 사업을 포기한다 차 잘 만들죠 텔레비전 잘 만들죠 배 잘 만들죠 휴대폰 잘 만들죠 반도체 잘 만들지 우리가 땅이 넓어요 그렇다고 자원이 많아요 정말 국민들 똑똑한 거 하나로 성실한 거 하나로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면 행복해야죠 근데 왜 OECD 30개 국가 중에 행복 등수가 25등이냐는 말이에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욕심 많은 사람은 기쁘게도 못 살고 감사도 못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부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부의 원천은 산림에 있어요 산림에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은 산림입니다 독일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미국이 그래요 우리나라가요 산림 녹화가 UN에서 뭐라고 했냐면 개발도상 국가 중에 산림 녹화를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여기 할머니들 어렸을 때 산 빨겠어요 안 빨겠어요? 빨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산 어디를 단하나 파래요 안 파래요? 정말로 파래요 이거 돌아간 박정희 대통령 또 현신규 박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사시나무 들어봤죠? 그걸 현사시나무라고 그래요 현신규 박사 성을 따서 아예 나무 이름을 현씨로 바꾼 거예요 그만큼 그 나무에 대단한 우리나라 과학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 산림청이 원래는 농림부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산림청을 내무부에 넣어버렸어요 왜 내무부에 넣느냐 하면 그 갈비 긁어가면 사법권 행사하려고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산림 녹화의 의지가 강했던 거예요 지금 60대 70대 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방공사 다 하고 맨날 가서 식목이래 나무 심고 이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산림 녹화가 끝나냐면 1980년에 산림 녹화가 끝났어요 그때부터 경세성장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된 성장 이렇게 산이 풍요로운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안 행복해 그 기가 막힌 산을 보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한류 많이 들어봤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내가 일본에 가서 드라마를 보면요 정말로 재미없어요 정말로 재미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요 정말 재미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들어 드라마를 대장금을 내가 케냐 라이로비에 갔는데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중동에서 나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중동에서 대장금할 때는 시청률이 90%라 아예 가게를 열 수가 없대 사람이 돌아다니지 가게를 열지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가게 사람들도 일찍 들어와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민이 다 본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문화는요 선진국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문화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야 15,430명이 2009년에 죽었어요 1시간에 2명씩 뛰어내서 죽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요 돈도 많이 생겼고 문화도 높은데요 정신적인 수준이 행복감,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만족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린 아직도 무슨 병이 들어있어? 1등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도 1등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전교 1등은 들어봐도 전국 1등 하라고 아들 때리는 거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교 1등이라는 것도 꿈도 못 꾸는데 전국 1등을 안 한다고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골프채로 때리고 이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여러분들 1등 한다고 행복해요? 출세한다고 행복해요? 여러분들 요즘 텔레비전 보면요 다 감옥 가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돈 많고 1등 하는 사람들이 다 감옥 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감옥 가고 싶어도 보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감옥 가고 싶어도 보내주지도 않아 출세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1도하기는 2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나쁜 짓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매일 일 끝나고 성당에 와서 평일 미사하고 저녁에 갖고 성소 읽고 그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5천년 역사상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국부가 정말로 탄탄한 적은 없었어요 요즘 제가 너무너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저는 자랑스러워요 강의 외국으로 나가면서 또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환경 문제 때문에 좀 다니면서 내 나라가 너무너무 난 나는 우리 수원교구에 수원교구 대리구장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최재용 신부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 이제 신부들이 이제 서품식 때 막 신부들이 한 30명 나오니까 막 서품 시간이 2시간 3시간 막 길어지니까 신부들이 짜증을 부리니까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그 우리 그 고속도로에 차가 막혀있으면 가슴이 막 터질 듯한 마음 기쁘대요 터질 듯하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자기 어렸을 땐 차 구경하기 한 대도 하루에 한 대도 구경 못했다는 거예요 한 대도 구경 못했는데 지금은 그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그냥 꽉 차 있으면요 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터질 듯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의 말씀이 서품식 옛날에 신부 하나 둘 나오는데 지금 30명씩 나오는데 그 줄 서서 가는 거면 가슴이 터질 듯하다는 거예요 그 터질 듯한 거랑 우리나라 자동차 터질 듯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로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정말로 행복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고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나라가 다 잘 나가요 근데 제가 환경운동하는 신부로서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식량이에요 식량 뭐 FTA가 어떻게 되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대왕 칭호를 듣는 사람들은요 국민들 배 안 궁겨요 식량 자금률 높여요 세종대왕이 그랬어요 세종대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고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걸 무시하는 임금은요 성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 세종대왕이 뭘 했느냐 하면 추국이 이거 다 농사 때문에 한 거예요 해시계 이것도 다 농사 때문에 한 거예요 27%의 백성이 굶어 죽었어요 세종대왕 때 근데 세종대왕 때 그거를 해결을 한 거예요 정조임금은 수원 서호에다가 인공 호수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제발 우리 백성들을 안 궁긴다고 어떻게 안 궁긴다고 뭐를 했느냐 하면 거기 연구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촌진흥청이 왜 지금 수원 서호에 가 있는 줄 알아요? 그 세종대왕의 전통을 이어받는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식량 자금률이 2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FTA를 통해서 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쌓아놓은 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식량이에요 식량 그래서 식량 문제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 4위,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잘해야 되는 거 국회의원들 제발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안 처리를 한 번도 제때 처리한 적이 없어 올해도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국민들은 너무 잘하는데 국민들은 너무 대단한데 우리 국회는 세계 5대 최대 최악의 국회라고 선정이 됐으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내가 여의도 와서 강의해서 하는 소리예요 저기다 대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모님한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그러죠 여러분 은총이 가득한 게 뭐죠 내가 성당을 한 10년을 졌는데 성당을 짓는다고 저녁에 삽자루를 지고 계속 삽자루를 삽질을 하고 있는데 기운이 안 나 근데 형제 하나가 와갖고 딱 넥타이를 부르고 삽을 딱 잡으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형제는 무슨 형제예요 은총이 가득한 형제예요 근데 우리는 성모님한테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라고 그래 성모님은 왜 은총이 가득하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아이를 가질 것이다 성모님의 첫째 반응은 그 말뜻이 무슨 말뜻일까 곰곰이 생각해요 은총 가득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은 곰곰이 생각하는 것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천연대 아이를 가지면 내가 이 아이랑 같이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요셉은 남편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 것이고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 것이고 40살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자식 다 키고 60살서부터 120살까지 뭐하고 살 거냐 곰곰이 생각해야 돼 만약에 곰곰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은총 가득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신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성당 건물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주 5일째가 되면은 교우들은 바깥으로 나간다 2만 달러가 넘으면 거의 선진국이 예를 들으면은 전부 주일미사 안 하고 다 놀러 나간다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는 도시에다가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 안에다가 교우들이 와서 기도하고 쉴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된다 난 그거 신학생 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 신부 되자마자 내가 땅 보러 다녔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도 30억짜리 40억짜리 막 땅 보러 다녔어요 근데 마침 교구에서 땅이 있고 선배 우리 김창린 신부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32살 때부터 필립보 생태 마을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거의 완성 단계 왔어요 내 사제 생활 20년 동안을 거의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교님께서 황신부 평창도 중요하지만 여주의 땅이 15만 평이 있으니 그걸 개발해봐라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개발 전담 신부예요 그런데 평창은 15,000평인데 여주는 15만 평에 내가 이제 그거를 꾸미려고 하면 내가 또 한 20년은 그냥 흘러가겠어요 너무너무 바쁘게 나는 20년 동안 할 일이 있어요 나는 늙어도 걱정 없어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주교님이 또 한 번은 부르시더니 용인의 대대리에 5만 평이 있으니 그것도 개발하려는 거예요 나는 8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아프리카의 생태 마을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라이 김청자 선생님 가 있는데 우리 한상우 신부님 우리 또 수원교 오신 분들 가 있는데 내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의 생태 마을을 꾸미려고 생각을 해보면 10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100살까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나는 전체로 생태 마을을 꾸미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40개 생태 마을을 꾸미고 싶어요 그럼 난 12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거야 늙어서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건 사는 게 저주예요 오래 사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 계획을 한 번 짜보세요 나는 60살에 뭘 할 거고 70살에 뭘 할 거고 80살에 뭘 할 거고 90살에 뭘 할 거고 100살에 뭘 할 거다 신부님 언제 살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계획은 가져야죠 계획이 2시 살다가 죽는 사람이랑 계획 없이 그냥 대척 없이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랑은 삶의 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그런 생각을 곰곰해라 두 번째 내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운동해야 돼 아프면 안 돼요 100살까지 살면서요 이제는 죽지도 못해요 죽을만하면 살려갖고 죽을만하면 살려갖고 와서 죽지도 못해요 이제 의술이 좋아갖고 죽지도 못해요 그럼 귀향 앞으로 50년 살 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대충 연령층을 보니까 50, 60대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대개 50, 60년 더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영장 다니셔야 돼요 수영장 가서 뭐 자유형 버터플라이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수영장 걸어왔다 10분 왔다 갔다만 하면 산에 2시간 올라갔다 오니 효과가 난대요 허벅지에 근육이 안 풀리면 죽을 때까지 누워서 귀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할머니들 70살, 80살 되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아들이 막 들었다가 화장실 갖다 놓고 씻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까지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70, 80대 갖고 똥오줌 싸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어디 위에 누워서 자느냐 하면 비닐 위에 누워서 자요 이불을 맨날 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닐으로 두꺼운 비닐으로 깐다고요 그럼 거기서 똥 싸면 그거 딱 꺼내고 거기 또 뉘우고 똥 싸면 또 뉘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 수영장 다니고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준다고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준다고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에요 늙어서 자식 나 신경 안 쓰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잘 살게 도와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잘해주는 게 나한테 잘해주는 게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옛날에 40살, 50살까지 살 때는요 자식을 위해서 살아도 돼요 왜? 내가 그냥 대충 살다가 적당히 알아서 죽어주니까 부모가 46, 47에 죽어주면은요 병이 들어도요 별로 자식들 힘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70살서부터 누워서 100살까지 누워있으면은요 자식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늘 이후부터 잘해줘라? 본인한테 잘해줘라 그 다음 이제 100살까지 사는 세상에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가 1살서부터 50살까지 살 때는 자식, 남편, 아내 이게 전부예요 근데 50살서부터 100살까지는요 자식은 떠나고 누구하고만 살아? 아내하고만 살아요 남편하고만 살아요 그 아내, 남편 이러고 둘이서 50여 정도 쳐다보고 있으면요 미쳐요 친구는 이제 나이를 따지면 안 돼요 친구 난 제일 친한 친구가 86살이에요 86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생태마을 꾸며준 신부님 얼마나 나한테는 소중한 친구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 지금 우리 생태마을에 내가 집 져놓고 같이 모시고 살아요 제가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 번은 같이 식사를 해요 얼마나 좋아요 86살 되셔가지고 나하고 같이 밥 먹고 난 또 72살 먹은 친구도 있어요 여자친구여 여자친구 친구는 나이가 많을수록 좋아요 나이가 많으면 돈이 많아요 돈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많은 친구 많이 사귀세요 또 나는 또 7살짜리 여자친구도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부활절 때 성탄 때마다 꼬와요 너무 예뻐요 미사참여라면 천사야 천사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 예뻐서 내가 30만원짜리 드레스를 강의 나올 때 사서 입혔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입은 다물고요 주머니는 열으라고 했어요 나도 이제 주머니를 열 나이가 된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데 돈을 아끼지 마세요 친구를 사귀는데 아낌없이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친구예요 제가 어제 상지대학에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갔는데 교수님 한 분이 강의 끝나고 오셨어요 신부님 나머지는 다 신부님 하는 대로 내가 잘 사는데 친구가 없네요 내가 은퇴를 했는데 너무 혼자 있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했어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정말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못 산다 자매님들 저녁 10시에 보따리 싸들고 나왔어 딱 나왔을 때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친구야 나 지금 보따리 싸갖고 나왔거든 나 좀 재워줘라 라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 3명 있느냐 있으세요? 그 집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남편 딴 방에 가서 자라고 그러고 그 친구랑 잘 수 있는 친구 3명이 있어요? 차라리 찜질방 가서 자는 게 낫지 그런 친구 3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이 올해도 한 3만 5천명이 왔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느냐고 그래요 또 주교님들도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느냐고 다른 교구 주교님들이 저는 친구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수원교구 신부가 400명이에요 그럼 내가 농약 안 친 배추를 해갖고 제일 먼저 김장을 담아갖고 누구한테 보내주느냐 우리 신부들한테 다 보내줘요 왜? 신부한테는 신부가 최고 아니에요 다 보내줘요 그럼 농약 안 친 배추로 내가 선물로 하는 거예요 또 청국장 가루 이거 참 좋거든요 사나이가 갑바가 있어야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씩 한 통씩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우리 수원교구 신부들은 나한테 매년 감자, 옥수수, 된장, 청국장, 김장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신부님 우리 주일학교 여름에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레지오 야외에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나는 친구가 목사님 친구들도 많고 스님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놀러오라고 스님들이 저 지리산 스님 꼭 놀러오라고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나 그 친구들 다 만나러 다니려면 200살 살아도 모자라 지금 친구가 많은 거는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친구들하고는 어울려 지내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친구를 사귀세요 친구들은 세 가지를 따지면 안 돼요 나이, 지위, 재산 이거 다 무시하고 그 세 가지를 무시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삶에 정신적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난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험악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는 자식만 전부가 아니고 남편 아내가 전부가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 친구가 아주 중요하다 자 또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텔레비시청을 제발 좀 줄여라 이 텔레비전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할머니들 가끔 나한테 이래 신부님 잠이 안 와요 이런 할머니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 본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면 몸의 95%를 쓰지 않는데요 텔레비전 볼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보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저녁에 잠 자려고 그러는데 뭘 움직여서 피곤해야지 잠이 올 거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장 가고 성당에 노인대학 가고 산에 올라갔다 오고 그리고 탁구 치러 노인 저기 뭐야 거기 노인정에 가서 탁구 치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요 밤에 자지 말라고 해도 기절해서 자요 아니 텔레비전 내용 뻔하지 않아요 가난한 집 아들이 애인이 있는데 출세하고 싶어서 애인하고 배신하고 부잣집 딸한테 그냥 장가를 가버린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난 이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배신당하고 한강에 뛰어내려서 죽었어 근데 길 가던 어떤 남자가 그걸 보고 뛰어내려서 구해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구했는데 어메 이놈이 또 갑부집 아들이 구했네 아 근데 또 라이벌 회사의 아들이야 보니까 그래갖고 그냥 원수 갚는다는 얘기 아 이번엔 또 내 애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 어메 이거 알고 보니 바뀌었네 이게 애가 아니 이런 걸 뭘 맨날 보세요 뭘 맨날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80년 사는 동안 잠자는데 26년을 쓴대요 그리고 일하는데 21년을 쓴대요 텔레비전 보는데 10년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는데 6년을 쓰고 사람 기다리는데 6년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은요 설거지대에 설거지가 쌓인대요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논에 피가 쌓인대요 농민들한테는 텔레비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자꾸 게으르게 만들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려고 해도 사건 중심의 드라마를 보라는 거예요 사건 중심의 맨날 애정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요즘 저는 지금 못 봤는데 지금 두 번을 봤어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세종대왕이 한글 반포하는 과정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난 뭐 그 회사에서 돈 받은 것도 없지만은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두 번을 봤는데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라픽 히스토리 채널 평화방송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괜히 그냥 남편이 그냥 물에 빠져 죽였는데 그냥 또 살아나갖고 점 찍고 나타나갖고 그냥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할 줄 몰라요 아침부터 무작정 보는 거예요 무작정 그래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신분이 그렇게 바쁜데 언제 책을 세 권이나 쓰시느냐고 텔레비전만 안 보면 돼요 텔레비전을 안 보고 네 시간 하루에 투자하면은요 1년만 책상에 앉아있으면 책 한 권 나와요 그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인데 그것만 안 보면은 책이 한 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50년 동안 어떻게 텔레비전만 보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 행복하고 싶은 건 공부해야 돼 공부 공부하셔야 돼 이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고등학교 6년 배워갖고요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최대한 봐준다고 해도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럼 60살서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뭐 해야 돼?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들한테 강의 가고 또 교과부 장학사 선생님들한테 강의 갈 때 그런 얘기예요 초등학교 절대 폐교하지 말라고 초등학교 애들은 310만 명이지만 60세 이상은 거의 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서 1반부터 3반까지는 8살 다니게 하고 60살서부터 65살까지 가방 들고 학교 가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누구나 다 그래갖고 4반부터 6반까지는 60살 2학년 9살부터 1반부터 3반은 2학년 61는 4반부터 6반까지는 61 그래갖고 가방 들고 학교 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일반 애들 3반 애들 4반 애들 저기 뭐야 애들이라는 게 일반 아이들 4반 늙은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자매 교륜 시켜주는 거예요 학교 갈 때 데리고 가고 수업 끝나면 집에 갖다 주고 폭력이 어디 있어요 폭력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 지로는 60살서부터 65살까지 학교 다니면서 재산 관리하는 방법 자녀들과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는 방법 건강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배우는 거 뭐 논어도 배워도 되고 얼마나 배울 게 많아요 그 학교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줘라 산다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00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내 사는 맛 사는 멋 저런 거 꼭 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꼭 책을 많이 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웃어라 웃으면 여러분들 행복해요 마른닛몬노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머가 없는 남자를 상대하는 거는 날감자를 먹는 거와 같다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이 30년 동안 생전 웃긴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날감자 한 번 먹고 산 거예요 날감자만 아니 근데 60까지는 괜찮아 60까지는 근데 100살까지 생전 웃긴 얘기 안 해 그럼 거의 100년 동안 날감자만 먹고 산 거예요 그 사람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요 아인슈타인이요 여러분들 언젠가 한 번 봤을 거예요 혀를 확 내물고 눈을 크게 뜨는 사진 보셨죠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천재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머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머에서부터 이탈리아 사람은 하루에 19분을 웃는데요 독일 사람은 7분을 웃고 한국 사람은 하루에 1분 웃는다는 거예요 1분 웃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웃어서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 웃는 여자들을 보면요 이뻐요 웃는 여자들을 보면 예뻐요 왜? 왜 이쁜 줄 아세요? 막 웃으면 장운동이 막 돼 장운동이 되면 막 소화도 잘 되고 피부가 예뻐 그럼 피부가 예쁘면 사람들이 예쁘다 그러면 또 웃으면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또 돼 장운동이 되면 또 40이 되는데 얼굴이 예쁘다 그러면 또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돼 계속 그 사람 이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쁜 여자는 이쁠 수밖에 없어요 왜? 웃어서 웃어서 그런데 안 웃는 여자는요 딱 안 웃어 그럼 사람들이 말도 안 걸어 맨날 인상 써 그러니까 장운동이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써 그러니까 주위에서 인상 쓰니까 피해 피하니까 저게 날도 피해야지 그리고 또 인상을 써 장운동이 또 안 돼 장운동이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쓰고 그러니까 계속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럼 50살쯤 되면 안 웃은 사람은요 얼굴에 굵은 주름만 있는 거예요 굵은 주름만 그래갖고 그냥 얼굴을 보면은요 이마에 막 칼자국 쫙 나있고 막 이런데 칼자국 나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안 웃는 사람은요 결국은 웃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위에 1m 사람들이 확 모여요 안 웃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5m 뒤로 사람이 다 물러나요 그 사람 주위로 그러니까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웃으면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 520개의 근육이 있는데 마라톤을 할 땐 15개가 움직이는데 웃을 땐 230개가 움직인대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웃을 때요 웃는 여자들 웃는 남자들은 목디스크도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는지 아세요? 웃으면서 계속 계속 이러는데 목디스크가 걸리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디스크 그냥 이러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웃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유모를 좀 해라 내가 전 시간에 유모 하나 했죠 재미난 거 하나 했죠 기억 안 나세요? 지금 또 재미난 유모 하나 할게요 두 개 할게요 두 개 토끼의 집념이라는 유모예요 이제까지는 강이고 지금은 유모예요 토끼가 하루는 약국에 딱 둘러갖고 아저씨 당근 있어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사가 토끼가 약국에서 당근을 찾으니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약국엔 당근 없다 딱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다음날 또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이놈새끼 약국이 당근 없대는데 왜 자꾸 찾아오느냐고 알았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다음날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너 한 번만 더 약국에 와서 당근 찾으면 가위로 잘라버린다 네 귀 딱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다음날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가위 있어요? 그러니까 약국에 무슨 가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토끼 하는 말이 아저씨 그럼 당근 있어요? 그러더래요 이게 토끼의 집념이라는 거예요 집념 내가 유모를 한두 개는 좀 알아갖고 유모를 하는 건 상당히 여유로운 거예요 또 하나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이 숫자 2.5가 삼한테 정말로 깍듯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삼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겨우 0.5밖에 차이가 안다는데도 깍듯이 인사를 하니까 그냥 늘 그렇게 깍듯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2.5가 딱 오더니 야 삼 일로 와봐 딱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랜 이 놈이 미쳤나 너 미쳤냐? 그러니까 왜 나 지금 점 빼고 왔는데 너 왜 그러냐? 딱 그러더래요 아 재밌어요? 우리가 살면서 유모라는 것은 분위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모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도 좋고 온 집안 인상을 쓰고 있어봐요 그거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웃어라 행복하고 싶으면 그리고 귀양 100년 사는 거 웃으면서 살면 좋지 않겠어요 웃는 사람 그래서 일로 일로 일소일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그게 장운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운동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웃으시면 돼요 자 맨 마지막으로 제 모든 강의의 결론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줘라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한테 함부로 대한다 작년 2월 달에 우리 생태 마을에 대장암이 걸린 교회 다니는 자매가 하나 왔어요 우리가 뭐 그때 암환자들이 한 10명 있었는데 마리아, 데레사, 루시아 그러니까 하루는 나한테 오더니 신부님 나도 본명 하나만 달라는 거 세례명 하나만 그렇게 부르니까 좀 세례명이 부러웠나 봐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요한나 이거 가지라고 줬어요 내가 공짠데 뭐 요한나가 됐어 이 자매가 요한나가 됐는데 우리 생태 마을에 작년에 암환자가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정말로 서로 마음이 맞는 거예요 같은 병이 걸려있으니까 서로 위로가 되고 정말 형제같이 매일 곤드레 밥 먹으러 다니고 꿩만두 먹으러 다니고 막국수 먹으러 다니고 산채 비빔밥 먹으러 다니고 회 먹으러 다니고 또 북한에서 또 저기 뭐야 그 조개 그거 아주 좋은 거 그것도 수입해다가 그것도 우리끼리 또 해서 먹고 작년에는 정말로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3월 말이 됐는데 뼈까지 다 전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암환자가 뼈까지 전의가 되면 누워서 못 자요 아파서 앉아서 잔 거지 다음날 성당 마당에서 날 만났어요 날 또 꼭 끌어앉더니 신부님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갖고 3개월 동안 살면서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건지 처음 알았대요 아니 3천원짜리 곤드레 밥을 먹으러 가도 이렇게 맛있고 즐거운 건 처음이래요 이렇게 같은 마음 통하는 우리 환자들이랑 환우들이랑 같이 먹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48년을 돌아보면 행복했던 순간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딸한테 하나도 안 미안하대요 딸 자기가 빌딩 청소하고 대학까지 졸업시켰다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하나도 안 미안하대요 자기 3개월 동안 와인 동안 한 번도 안 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미안하냐면 자기 자신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깨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이 자매는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지금 50, 60까지 사신 여러분들 열심히 살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우중충한 날 강의 듣겠다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무조건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한테 제일 잘해줘야 되냐면 본인한테 제일 잘해줘야 돼요 나는 본당신부 10년 할 동안 교우들이 정말로 잘해줬어요 뭐 애 생기면 애 생겼다고 밥 사주고 애 낳으면 애 낳았다고 밥 사주고 뭐 그냥 정말로 그냥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강원도 평창에 농사지로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밥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밤에 나오면 얼마나 깜깜한지 내 다리가 안 보여요 다리가 보여야지 어디를 돌아다닐까 몸만 보여요 몸만 강시 떠도 둥둥둥도 떠다니는 강시 떠다니는 것처럼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갈비 먹고 싶은데 그런데 난 갈비 먹고 싶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창현아 갈비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내가 또 회 먹고 싶으면 창현아 회 먹고 싶으면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나는 나한테 내가 사주니까 남한테 원망 안 해요 내가 즐겁게 먹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우리 많은 자매님들 자기 돈으로 삼을 생각은 안 하고 아들이 사줄래나 남편이 사줄래나 1년 전에도 안 사주더니 또 안 사주네 이러고 그냥 맨날 청승을 떨면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100년 동안 살 동안 여러분들 행복을 이웃이 챙겨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자식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행복은 누가 챙기는 거냐면 내가 챙기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자기한테는 잘해줄 생각은 안 하고 남이 나한테 안 해줄까? 이것만 계속 바라고 있으면 그런 여자들이 복장 터지는 여자들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이제는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옷도 좀 사입으세요 옷도 자기가 무슨 군인이야 철모 쓰고 그냥 1년 내내 딱 그냥 바뀌지 않는 옷 입고 돌아다니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요 전부 다 심란해요 저는 지난 여름에 40일 동안 미국 LA 쪽에 순회 강연 가기 전에 서울 모본당에 강의를 갔는데 강사를 많이 줬어요 마침 또 그냥 양복이 좀 안 맞아요 살이 좀 쭉 한 10kg가 빠져서 그래갖고 양복을 좀 사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정 아울렛에 가서 내가 양복 사입고 갔어요 참 우리나라 옷도 잘 만들어요 내가 50만원어치로 옷을 사는데 양복 두 벌 바지 두 개 50만원인데 그렇게 사입고 갔어요 그럼 미국에 강의를 갔더니 교우들이 그러고 어우 신부님 양복 너무너무 멋있다는 거 메이커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 이거 내 돈으로 내가 아울렛에 가서 내가 사입고 왔다고 내가 사입어야죠 옷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0만원짜리 들었다가 어우 너무 비싸다 그리고 만원짜리 죽지 마세요 작년 영명축일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평창으로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들이 사줬냐 딸이 사줬냐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사주긴 누가 사주느냐고 방송 보니까 신부님이 늙어서 옷 사입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입으라고 해서 내 돈으로 사입었다는 거예요 내 돈으로 근데 이 노인네가 150만원짜리 사입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식 내 뒤도 안 돌아보고 키웠어요 그러면 그 정도 보상받을 자격 충분해요 난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 위해서 재산 물려준다고 한 푼도 안 쓰고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자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누구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대신 건강하게 사세요 여행도 다니세요 우리 어머니 77 아버지 79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들이 신부인데 예루살렘은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 아버지 아들이 신부인데 베드로 성전은 갔다 와 봐야 되지 않느냐 같이 갔다 오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리 외삼촌이 아주 부자였는데 미국의 작은 외삼촌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객사 하신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 우리 집은 멀리 가면 객사는 전력이 있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식들이 티켓 다 끊어놨으니까 갈래면 가고 말래면 말아라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두 달 전에 가보니까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길에서 안 죽으려고 체력 보강한다고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옷 다 사 입고 준비 끝났어 성주순례를 갔는데 6시에 나오는데 5시 반에 나오는 거예요 12일 동안 한 군데도 안 빼고 다 다니시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내 손으로 안 하니까 밥도 너무 맛있다고 그냥 먹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녁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저녁에 헤어지고 다음날 아침에 성주순례 간 사람들 전화를 하는데 다 비몽사몽이야 집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핸드폰도 안 받으시고 난 두 분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시에 통화가 됐어요 아버지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 전부 다 약숨을 떠다 대주시거든요 10일 동안 집을 배웠으니까 그 성주순례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약수도로 간 거예요 어머니는 어디 가니까 파마로 간 거예요 파마로 나이 80대도 여행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집 잡혀서 다니세요 제가 언젠가 행복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1920년에 태어나셔서 200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 행복할 게 뭐 있어요 얼굴 잘생겼지 키 크지 노래 잘하지 언어는 11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했어요 그리고 오상 받으신 비호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분은 교황될 분이라고 신부 되자마자 추교되고 추교되자마자 추귀경되고 추귀경되자마자 교황됐어요 1981년에 교황이 돼서 2005년까지 24년 동안 교황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청승 떨면서 안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느냐 하면 시성식을 2000년 동안 교황청에서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나가서 한다 누가 교황청에서 하라고 누가 정해놨느냐 그래갖고 84년에 한국에 오셔서 시성식 하신 거예요 파격적이시죠 갈릴레오 갈릴레오이 뚱그렷다니까 그냥 옛날에 교황들이 평평하지 이놈은 뭐가 뚱그렷냐 그러니까 교황님이 이번 교황님이 요한바울 2세 교황님이 500년 만에 미안하다 너 감옥에 가두고 탑에 가둬서 사과했어요 동방교회 파문한 거 철회했어요 그랬더니 동방교회가 수익권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102회에 걸쳐서 136개 나라를 순방한 거예요 거의 24년 동안 교황청이 있은 적이 없어요 전세계 돌아다니냐고 그래서 그분을 평화의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 그만 자식 위해서 희생하세요 집 잡혀갖고 먹고 싶은 거 잊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세요 다 다니고 한 90살 때 죽을 때쯤 통장에 500만 원 딱 남겨놓고 자식들 불러요 부르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행복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너네들도 행복해라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제일 내가 가슴 아픈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한 60살 쯤 암이 걸려갖고 인생 돌아보니까 고생만 했단 말이야 죽을 때 울면서 딸 불러서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죽는 사람이 제일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 죽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엄마처럼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 하늘날에서 다시 만나자 아버지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하늘날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 자 내가 내 마음 안에 슬픔 괴로움 고통 불행이 꽉 차 있어 그러면 내가 이웃한테 뭘 나눠줄 것 같아요 슬픔 짜증 원망 이것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흘러넘쳐 그럼 그냥 평화가 너무 흘러넘쳐 감사가 흘러넘쳐 행복이 흘러넘쳐 그런 분들은 이웃한테 뭘 줄 것 같아요 기쁨 평화 그 다음에 구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날 하느님한테 돌아가시는 날 하느님 정말로 이 세상에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신 믿고 살아와서 난 이 세상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꼴까닥 돌아가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돌아가시면서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돌아가시지 말고 엄마처럼 살아라 그리고 돌아가시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품이 훌륭하면서도 나와 잘 맞는 인연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라 삶이란 목적지를 모르는 넓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품이 좋은 사람들을 배에 많이 태우고 나쁜 자들은 내리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한 목적지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가까이 해야 하는 좋은 사람을 어떻게 가려내야 할까 남 탓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의 결과를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책임을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책임의식의 유무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을 구분짓는다 남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과 방법을 파악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현명하게 구분하여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큰 일을 함께해도 성공할 수 있다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러나 실수를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잘못을 한 것은 문제가 되지만 뉘우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은 부딪히는 일마다 모두 약이 된다 그러나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모두 무기가 된다 반성하지 않는 자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거나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자다 이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고 자기 방어의 혈안이 된다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분노로 인해 인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재물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으며 의심으로 이성이 마비되지도 않는다 자신의 내면을 반성하는 연습이 잘 된 사람은 삶의 지혜가 깊어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옳고 그름의 풀이가 현명해진다 자기 반성은 성장의 원천이자 원동력이다 스스로의 상황과 행동을 객관화시켜 조망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성숙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한다 그러니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라 올바르게 배운 사람을 곁에 두어라 환경이 노예가 되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타인의 의견이나 사회적 압박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용감하게 행동하고 탁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배운 사람이다 두려움과 공포에 굴하지 않고 도전에 맞서 위험을 감수한다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일에 열려 있으며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올바르게 처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자신이 선택한 길에 자신의 의지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다 성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는 사람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잘 통제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다 쾌락과 편안함을 얻는 것보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불편하고 힘든 길을 선택하면서도 묵묵히 나아간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자연은 인간에게 한 개의 혀와 두 개의 귀를 주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보다 두 배로 들을 줄 아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다 현자의 입은 마음 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입안에 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는 가식적인 맞장구를 치며 듣는 채 하기에 바쁘다 돈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선택적으로 듣는다 이런 사람들과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쌓아가거나 우정을 나눌 수 없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 말을 듣는 것만큼이나 말하는 사람과 동일한 심정으로 대화에 임한다 말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재빨리 알아차린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받는 사람이다 긴 귀와 짧은 혀를 가진 현명한 사람을 곁에 두어라 지혜가 부유한 사람을 가까이 해라 지혜는 부자들을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부드럽게 한다 사람은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망한다 지혜로운 자는 사명으로 살지만 어리석은 자는 욕심으로 산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을 내다가 죄를 짓고 불행해진다 지혜로운 자는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는 인생의 쾌락을 생각한다 지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쌓이는 덕목이다 지혜가 부유한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다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고 스스로의 지식을 시험에 들게 하여 자신을 성찰한다 그래서 삶의 유한함을 기억하고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과신하지도 않는다 슬기로운 자와 가까이 하면 자연스레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술을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과 어울려라 술은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즐거움 중 하나다 그러나 그 작은 술잔에 빠져 죽은 자가 물에 빠져 죽은 자보다 훨씬 많다 술자리에서 과도한 언행을 하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통제력을 잃는 사람은 멀리하라 식물도 필요한 양만큼의 물만 공급받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신께서 폭우를 퍼붓는다면 식물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할 것이다 술이 입에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러니 술을 적절하게 즐길 수 있는 사람과 어울려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술을 즐길 때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역시 유지하기 위함이다 술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에 손실을 당할 이유가 없고 다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병에 걸릴 것을 걱정하거나 악평에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과 만나라 부자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만족하라 그러면 맨땅 위에 누워서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면 어디에 있든지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유하더라도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만족하는 사람은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얽매이지 않는다 삶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는 내 마음 속에 탐욕을 잘하게 한다 온전히 나의 삶에 전념할 때야말로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할 수 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 자신이 현명하다고 떠드는 이들은 실제로는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면 무지해서 벗어나고자 노력할 가능성조차 없다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자다 이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배우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쓸데없는 데에 자존심을 세우고 싸움에서 꼭 이겨야만 직성이 풀린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거나 단순한 사람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면서 배움이 가능한 현명한 사람이다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이다 솔직하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나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 수 있고 그와 함께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나의 부족함을 말해주고 꾸짖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된다 나에게 아첨하고 칭찬만 하는 자는 내 눈과 귀를 멀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쓴소리는 누구나 할 수 없다 듣기에 거슬리지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청금보다 귀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쓴소리를 달게 듣는 사람들이다 마음이 상하는 게 싫어서 쓴소리를 무시하면 그만큼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놓친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듣기 거북해도 진실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성장시킨다 당장은 화나지만 지난 일을 돌아보고 다시 고민할 수 있게 해준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충고와 지적에 대한 내성이 약해진다 쓴소리를 들으면 불편하고 무의식적으로 듣기 좋게 포장된 말에만 끌린다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해주는 조언을 잘 구별하여 실천하라 훌륭한 친구란 젊은이는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노인의 부족한 행동력을 보충해주며 인생의 전성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귀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다 사람들은 겉보기에 성격이 좋고 인상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과 별 의심 없이 가까워진다 우리는 매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람들과 친해지고 인연을 맺는다 외롭다는 이유로 마음을 주고 동료라는 이유로 마음을 준다 또는 내게 없는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아무나에게 마음을 내준다 그러다 숨겨졌던 상대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되면 아차하며 후회하고 배신감에 괴로워한다 하지만 이미 가까워진 사이를 깨뜨리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좋은 인간관계는 시작이 좋은 관계가 아니라 끝이 좋은 관계다 시작은 나와 상관없이 출발했어도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나쁜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상처만 남고 악연으로 끝나게 된다 한 사람이 맺고 유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는 한계가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 맺고 있는 독이 되는 관계를 버리고 빈자리를 만들어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라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해프게 인연을 맺으면 그들의 의의 삶이 침해되는 고통이 온다 인간관계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이에 따라 시기마다 여러 가지 고민을 겪는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한글과 알파벳을 외우는 게 큰 과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구구단을 외우는 게 고민이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고민이고 청년은 연애나 취업으로 고민이다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이 나는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은 물론 집에서의 가족 관계 등 고민거리가 많다 지나고 보면 사실 그때 고민하던 문제는 별것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알턱이 있나 이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뿌리는 중간 과정의 연습과 도전 실패와 반복 없이 자꾸만 결과만을 바란다 그 결과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실패를 좌절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여 연습으로 여기고 결과를 책임 있게 인정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늘 바뀐다 그만큼 제일 어렵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단 하루를 보아도 내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을 보아도 이상하게 내 마음을 점점 다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인생을 함께 온 시간과 깊이는 꼭 비례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시간이 아닌 마음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생각해 보기 시간을 내어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만났을 때 만나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만 같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옆에 두어야 할 사람이다 반대로 만나면 이상하게 불쾌해지고 불편하며 집에 와서는 찝찝함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내 사람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인생을 오래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알 것이다 재물이 많고 잘나고 똑똑한 친구를 옆에 두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사심 없이 나의 이야기를 쉽게 풀고 물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재물이 많고 똑똑한 친구 있으면 좋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인생의 최고의 덕목임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만나면 더욱더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다 멀리에 있어도 가깝게 있는 듯이 느껴지고 가까이 있어도 절대 부담되지 않는다 만나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 속에 잔잔한 웃음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사람이다 혹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으로 두어도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는지 생각해보기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만남을 청한다 시간이 없다면 다음의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약속을 잡는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나와 같이 있고 싶고 꼭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정말 바쁜 사람이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나와의 약속을 만든다 그만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기에 내 사람이 될 수 있다 시간이 날 때만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과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 시간은 마음과 비례한다 시간을 내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다 하루하루 바빠 자기 자신의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에게 시간을 내서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일이다 세 번째 안 맞는 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생각해보기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은 모두 성격과 기질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그렇게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평생 이해 못할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한다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모든 것이 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참되고 성숙한 어른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인정을 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사람도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존재하지 않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기에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할 사람 중 한 명이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다툼이 나는 일도 적고 인생을 살아갈 때 더불어 둥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다 네 번째 나를 존중해 주는지 생각해 보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험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만약 나를 무시하고 낮춰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기를 바란다 내 자신을 가치 있게 해주고 존중해 주는 사람과의 삶에서 살아야 한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며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라는 존재를 존중해 준다는 것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같다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며 내 삶에 있어서 에너지를 얻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키워낸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는 것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단한 힘이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 정말 큰 선물이다 그러한 큰 힘과 선물을 주는 사람은 꼭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다섯 번째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지 생각해 보기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다 행복한 시기도 있지만 아닌 시기도 분명 존재한다 내가 잘 되고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옆에 고의고의 소중하게 두어야 할 사람이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삶이 너무 힘들어 주체 없이 흔들릴 때 정말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내 옆에 묵묵히 있어주는 따뜻한 온기이며 사람이다 무언가를 대단하게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슬플 때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응원을 해주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 함께하기에 값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내 사람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고 내 옆에 둬야 하는지 진국인 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다 내 인생을 찬란하고 값지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생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마움이고 행복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맑으면 맑은 대로 좋고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좋다 그렇게 마음이 자유로운 삶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마음의 봄이다 늘 행복한 당신에게는 자연스레 주변의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할 것이다 충분히 함께할 것이다 e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